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니죠. 노화는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또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화는 보편성이 아닌 다양성을 갖고 있는 변화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의 생활습관이, 그리고 나의 오늘이 노화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노화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노년을 얼마나 건강하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음 시간 웰에이징 2편에서는 건강장소를 누리고 있는 노인들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잘 늙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